안녕하세요. 토담비 RC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요소인데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지 그 간단한 족보 비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동사에 관련된 거예요. 동사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동사 관련 문제라고 하는 분이에요. 무조건 뭐야? 수태씨. 뭔가 사람 이름 같죠? 수태씨. 이제 수태씨 하셔도 되고 태수씨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이 올라가면 이 순서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아직 내가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항상 이 수준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면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있죠. 자 기본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동사는 문자가 여러분 몇 개야? 항상 하나예요. 동사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절대 두 개일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 대신 여러분 문장을 보면 동사가 막 두 개, 세 개, 네 개 되죠? 그때는 뭐예요? 실제 동사는 하나고 뭐예요? 나머지 동사를 뭔가 좀 바꿔준 거야. 뭔가를 넣든지 아니면 뭔가를 빼든지 해서 어때요? 그렇게 해서 문장의 동사 하나로 항상 만들어줘요. 어쨌든 법칙은 하나야. 그죠? 잘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조동사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 그죠? 조동사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 그죠? 그러니까 조동사에 뭐예요? 메이도 있고 마이트도 있고 등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무조건 뭐야? 동사 원형. 다른 거 어때요? 좀 어렵다고 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려운 단어가 와도 마찬가지야. 비동사 마저도 여러분 비동사 뭐예요? 에미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비동사 마저도 뭐가 와? 비가 오죠. 비동사. 그죠? 항상 절대 법칙이죠.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번 달에 나와요. 그죠? 이번 달 안 나오면 다음 달에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죠? 무조건 두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나와요. 대신 어때요? 예를 들어서 will 다음에 밑줄 쳐놓고 이렇게 안 나와. 뭐예요? 여러분 없어도 되는 단어의 품사가 뭐지? 그죠? 부사 부사. will 나오고 부사 나오고 부사 나오고 부사 나오고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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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원형. 아니 당연한 용서인데 이런 걸 틀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지금 이 화면을 보는 사람은 이제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 아시겠죠? 오케이.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 원형이 온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 봐봐. 비동사 뒤에는 동사 오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비동사 썼잖아. 그 다음에 어때요? go라는 동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대신 뭐는데요? go ing으로 쓰면 가능하다고. 아니면 어때요? gun이라고 와도 가능하다고. 아니면 어때요? to go 가능하단 말이지. 동사는 그대로 못 쓰나 바꿀 순 있다. 이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 해요? 준동사라고 해요. 뭐라고요? 준동사. 준동사는 뭐라는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어때요? 얘네들은 항상 어때요? 비동사 뒤에 오던지. 이제 다른 필요한 요소에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때요? 동사로는 쓸 수 없고 이런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대신 바꿔서 얘기하면 준동사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자리 있죠? 이런 데다가 어때요? 투부정사라든지 ing나 pp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죠? 단순한 이치죠. 그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4번 봐봐. 여러분 4번 한번 읽어볼래요? 속으로? 뭐라고 해? 동사의 수에서 접속사 수를 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뭔 소리냐면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여러분 문장에 문장을 길게 만들다고 하면 길게 계속 만들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잖아. 그죠? 대신 접속사 뒤에는 항상 뭐가 와요 여러분?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와. 그러니까 접속사가 들어가면 뒤에 뭐가 와? 주어동사라는 문장이 온단 말이야. 대신 원래 문장이 있잖아. 접속사는 뭐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요소니까. 대신 접속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 동사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지. 그죠? 여러분 접속사가 또 들어가면 동사가 몇 개야? 몇 개야? 세 개죠. 그치? 근데 실제 문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죠? 나머지 얘네들은 뭐예요? 다 없어도 되는 요소. 원래 없던 거 붙은 거잖아. 그죠? 조금 이해가 돼요? 항상 동사의 수는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접속사를 쓰면 동사가 두 개고 접속사를 또 하나 쓰면 접속사가 세 개가 되는 거야. 이해 되십니까? 아니 접속사가 세 개가 돼. 동사가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법칙처럼 동사의 수에서 뭐를? 접속사의 수를 빼면 1이라는 숫자가 돼요. 아시겠죠? 꼭 좀 기억해야 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거 왜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문제를 풀 때는 동사의 수나 접속사의 수만 세도 뭐예요? 동사가 동사 자린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기본적인 패턴을 좀 배웠으니까 아까 금방 했던 거 뭐야? 스태시 한번 불러보죠. 스태시 그죠? 자 동사 푸는 순서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푸는 문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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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는 동사의 아니야. 아니야. 그죠? 왜 ing 붙었잖아. 얘는 어때요? to 붙었지. 동사 아니야. 아니야. 얘는 어때요? 동사 아니야. 뭐예요 얘는? 동사죠.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어때요? 뭐 have pp라든지 뭐 등등등 많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뭘 알아야 돼? 동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어때요? 동사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봐야 돼? 그렇죠. 밑줄을 가서 올라가서 봐야지. 그래서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걔는 무슨 자리예요? 동사가 있으면 동사가 아니니까 얘네 셋 중에 하나가 답일 거고 문장에 동사가 없어.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비 이 본동사가 다리겠죠?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보는 건 동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동사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 예를 한번 보세요. 예를 보면 has revealed라는 중 동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어때요?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문장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어때요? 길을 줘.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나 공부하면 이렇돼요. 여러분이 전치사부터 뭐야? 명사까지 쭉 해서 어때요? 전면구 쫙 수식으로 빼거든요. 그럼 어때요?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야? 동사가 있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덴이 야 됐나? 됐. 접속사 있으면 뭐야? 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동사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응. 그러면 여러분 봐봐. more than three quarters of them. 전면구 빼버리고 뭐야? 아 3분의 2상이죠. 아 4분의 3이네요. 쿼터니까. 그렇죠? 4분의 3 이상이 뭐예요? 해놓고 뭐야? 동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얘가 정답이. 얘는 동답이 아니야? 왜? 투잖아. 이해 돼요? 이렇게 간단히 풀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동사 관련된 걸 풀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어때요? 문장에 보기를 보면서 동사 형태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동사하고 준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야? 동사가 있냐 없냐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 이렇게만 단순히 안 나오고 뭐예요? 섞여 나와. 그렇죠? 뭐야? 스위치 도 나오고 S 써 있고 안 써 있고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목적어가 있어갖고 뭐 어때요? 능동형이냐 이런 거 구분하는 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동사자라는 거 판단이 있으면 뭐야? 수 대 시를 접목해서 우리가 순서 따라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대신 수일치라는 건 여러분 뭐야? 주어하고 동사 확인하는 거니까. 우리가 동사 문제를 보니까 뭘 봐? 주어를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단순지 복순지 확인해야지. 그렇죠?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뭐 일반 동사 뭐야? 여러분 고우야 고우지야. 고우지죠. 그렇죠? 단수 형태의 명사 주어가 온다면 동사는 항상 뭐다? 동사에 S가 붙는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스위치 관련돼서는 보기가 나름 구해졌어. 근데 뭐야? 이제 태. 목적어가. 목적어가 있으면 뭐야?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당연한 얘기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 시제는 뭐예요? 시제. 우리가 과거, 현재, 현재, 미래 이런 거 있잖아. 현재 완료 이런 것들. 그렇지? 그건 뭘로 구분해 토익에서? 그렇지? 네. 뭐 부사적인 표현. 부사적인 표현. last 나오면 과거래잖아. next 나오니까 미래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presently 하면 뭐야? 현재.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제한적인 표현만 찾아내면 시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동사 문제를 풀 때.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될 거. 뭐 동사는 하나다라는 거. 그렇죠? 동사와 준동사가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보기에 준동사하고 준동사하고 섞여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실제 문장에서 동사가 몇 개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동사는 뭐? 하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접속사가 나오면 뭐예요? 동사의 수에서 접속사의 수를 빼면 뭐가 돼야 된다? 일이 돼야 된다는 포인트. 그걸 확인한 다음에 동사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동사 문제라면 수, 태, 시. 수, 주어 보고, 태, 목적어 보고, 시제, 부사적인 표현을 본다. 게임 끝. 그렇죠? 좋아. 그러면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면서 과연 우리가 저렇게 풀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해보자. 여러분 이게 지금 푸는 문제는 가장 최근 문제야. 가장 시험에 우리가 최근에 토익에서 나왔던 부분을 내가 이제 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확신하고 푸는 거지. 자, 보자. 어? 동사 이렇게 4개 나왔다. 그렇죠? 그럼 동사 아니야. 아니네? 동사 아니야. 아니네? 동사 아니야. 얘만 동사네. 그렇죠? 그럼 올라가서 봐봐. 여러분 봐보세요. 자, 미스터 찬 주어죠. 그렇죠? 리서치. 그렇죠? 뭐야 리서치가? 고민되죠. 그렇죠? 얘는 뭐야?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뭐가 있어? indicate. 그렇죠? 그럼 어때요? 주어가 이렇게 주어인 거야. 그다음에 뭐야? 동사 있는 거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뭐야? 이런 뭐야? 접속사 나왔네. 접속사 나오면 여러분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 되지? 동사 있나 봐야지. 동사 있어. 이야. 업혀 동사 나왔네. 그렇죠? 동사 나왔어. 동사. 그렇죠? 이해 됐어? 그러면 답이 아닌 건 누구야? 여러분 답이 아닌 건. 동사는 답이 아니지. 근데 어차피 얘도 원형이니까. 그렇죠? 형태는 들어갈 수는 어차피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어때요? 풀어야 되는데 이제 형태적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이제 이거 구분이 돼야 돼. 그렇죠? 이제 동사 관련 쉬운 문제는 됐지만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건 어피어라는 동사 알아야지 푼다. 그렇죠? 이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어피어는 따라해보세요. 어피어 투 비. 어피어 투 비. 투 비는 생략되기도 하지만. 어피어 투 비. 그렇죠? 어피어 투 비. 여러분 씜은 익숙하지? 따라해보자. 씜 투 비. 그렇죠? 씜 투 비는 익숙하지? 그렇죠? 씜 투 비 똑같은 거야. 뒤에 뭐야? 형용사나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라는 거지. 이거를 이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정답은 그냥 원래 뭐야? B야. 근데 아니면 고민했겠지. 이거 도대체 뭘 써?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기본적으로 동사는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선 얘는 좀 버려주고. 그렇죠? 얘네들을 단독적으로 쓰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좀 판단했으면 더 좋았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문제 하나 더 해볼까?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2번 문제 보면 어때요? 동사 4개 나왔죠? 자 그런데 동사 아닌 거 있나 봐봐. 동사죠? 근데 얘는 뭐야? 여러분. ED로 끝나면 동사도 되지만 뭐도 되지? PP도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현재 완료죠? 뭐예요? 현재 완료죠? 얘는 뭐예요? 해빙 PP. 잘은 몰라도 ING가 나왔으니까 동사는 아닌 것 같아. 동사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동사고 동사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럼 올라가서 확인해보지. 그렇죠? 자, 뭐예요? 주워 나왔고. 그다음 뭐야? 아, 동사 여기 있네. 그렇죠? 그다음 뭐야? 목적어. 그런데 이게 웬걸? 접속사에 있네. 접속사 뒤에는 여러분 뭐가 온다? 그렇지, 문장. 그렇죠? 자, 그래서 어때요? 문장 주워왔고 동사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가 정답? 동사가 정답. 그래서 어때요? 정답은 뭐야? D번은 답이 아니야. A, B, C 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대신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이거 뒤에까지 본 사람이 아마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면 D 뒤에 동사만 있으면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이해 돼? 무슨 말인지? 어차피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D 뒤에, D 뒤에 동사만 있으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얘는 뭐야? 없다고 생각해. D, D, R을 보장하는 거야.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D 뒤에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 거니까 Overtime hour죠. 그렇죠? 연장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장근무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연장근무 시간이 어때요? 뭐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주어는 있고 뒤에 뭐 동사자리라는 거 판단이 들어서 그럼 뭐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그렇죠? 스탯시 불러. 스탯시. 자, 그럼 어때요? hour에다가 S 붙었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럼 어때요? 다 복수네. 그렇죠? 그럼 뭐 봐? 태 태 태. 목적일 수 없어. 끝났죠? 그잖아. 명사 없잖아. 그렇죠? 명사가 없다. 그럼 뭐 해요? 무조건 뭐? 수동태가 정답. 그렇죠? 그럼 어때요? 얘 당 정답 아니고. 그렇죠? 얘 정답 아니고. 정답은 C네. 시제 내가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풀면 시제 문제까지 또 나오는 게 있어.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생각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앞에 문제는 조금 어려운 요소가 있을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어필이란 동사 몰랐으면. 그거 이제 또 나오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대신 어때요? 2번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스탯시 문제죠. 그렇죠? 대신 확인해야 될 건 뭐야? 동사의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어때요? 동사 자리인지 아는지를 판단해야지만 어때요? 스탯시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판단한다는 거지. 그렇죠? 좋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사 관련된 거, 동사를 많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대신 일반적으로 토익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 안에서, 이 102번 문제에서 해결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포인트 딱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스탯이 어떻게 푸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렇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때요? 또 저와 함께 쭉 또 공부하시면 될 테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한 번 드릴 게 저 어때요? 그 무료 어때요? 족보 강의 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어때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일하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if you like 번역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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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